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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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맨날 결정할게요. 어렸을 때 목욕도 안 나가지고. 우리 친구들. 제가 모르는 친구들 말이죠. 얘 뭐야? 태권부인데? 아니요? 멋있다. 한 남자가 멋있다. 어떻게 만져. 그러면 밑에 층을 한번 열어봐. 여긴 원피스. 하하. 하하. 오빠. 보니까. 내가 약간 데이스하면 머리가 비싸더라구. 없을요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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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건너봐 잘 길었네 너무나도 터렛